여러분 안녕하세요. 배우 김정란입니다. 올해도 어김없이 풍성한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. 가족들과 함께 노랗고 따뜻하고 예쁜 두음뒤 보릇달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고요. 올해도 가족들과 따뜻한 점 나누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10월에 개봉하는 저희 영화 세상 참 예쁜 오드리도 여러분 꼭 오셔서 많이 관람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 세상 참 예쁜 오드리에서 강기훈 역을 맡은 박지훈입니다.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.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신가요?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추석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첫 주연을 맡은 영화 세상 참 예쁜 오드리가 오는 10월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. 많은 관심과의 점 부탁드리고요. 곧 극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 세상 참 예쁜 오드리에서 강지훈 역을 맡은 배우 김보영입니다. 민족 대명절 추석이네요.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. 제가 첫 주연을 맡은 세상 참 예쁜 오드리가 오는 10월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. 저희 영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곧 극장에서 뵐게요. 안녕하세요. 세상 참 예쁜 오드리에서 한덕수 역을 연기한 배우 김보영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곧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. 가족분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저희 세상 참 예쁜 오드리가 곧 개봉을 하거든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 세상 참 예쁜 오드리에서 백장미 역을 맡은 배우 김미경입니다.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면 되신가요? 가족분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저희 영화 세상 참 예쁜 오드리도 곧 10월에 개봉하니까요.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곧 극장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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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시오.